한 여성분이 주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은빛 티스푼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. 이 티스푼은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한때 인연이 닿았던 물건이었을 테지만 바쁜 일상 속에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죠. 그런데 그날은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티스푼 손잡이에 새겨진 붉은 장미가 그렇게 이상하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. 여전히 은은한 은빛 티스푼의 장미의 섬세함, 그런 색의 묘한 대비가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. 그때부터 그 여성이 티스푼의 애정을 줍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실 일 있다든지 할 때는 항상 이 티스푼을 애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후부터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. 직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. 그동안 사이가 좀 껄끄러웠던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요. 그 동료가 또 먼 곳으로 또 발령을 받아서 가버립니다. 처음에는 그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시간에 지나면서 차츰 그 티스푼이 그 행운의 그 전령임을 깨닫게 되었죠. 우리도 그렇습니다. 우리도 가끔 오래전에 이미 그 우리와 그 인연이 닿았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그 이유에서든 또 잊고 살게 됩니다. 물건들이 많은 그런 물건들의 그 홍수 시대에 또 살다 보니까 잊을 수도 있고 또 바쁘면 또 살다 보면 그런 것까지 또 시선이나 또 애정이 가긴 또 어렵죠. 그런데 어느 날 또 느닷없이 이렇게 그 귀한 그 존재가 또 그런 의미부여가 돼서 다시 그 내 앞에 다가올 때 이런 경우 그 행운의 안내자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풍수에서 그 은은 그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그 금속이면서도요. 은은 또 보호 속성이 강하죠. 나를 그 보호해주는 은 제품도 해당이 되지만은 또 은빛을 띠면 다 여기에 모두 그 해당이 됩니다. 금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또 풍수 주체자인 또 우리를 그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그 속성이 있거든요. 은빛이 되면 우연히 그 다시 발견한 이 은빛 티스푼은 재물운을 그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. 새겨진 그 붉은 장미는 돈북의 그 망개를 상징을 합니다. 붉은 그 장미의 그 가시는 재물을 보호하고 사람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그 보호 속성까지 담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장미의 그 가시 때문에 껄끄러웠던 동료가 또 먼 그 타지로 또 발령받은 건 물론 아니겠지만요. 우리는 그 은빛 티스푼 또는 뭐 은빛 수저도 마찬가지죠. 넓은 범주에서는. 이런 것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풍수적인 도구로 간주할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또 의미부여를 하면 또 그런 물건들의 그 생명이 또 실립니다. 돈북의 기운이 더 실리게 됩니다. 또 위에 그 사례처럼 우리는 그 이미 그 잊고 지냈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언젠가 이렇게 우연히 우리 앞에 그 나타나서 다시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또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운 우리 제반 그 삶의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그 길조의 그 암시 그런 그 전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우리는 또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또 기억하면 좋겠죠. 그대로. 아멘